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KB금융그룹이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주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총금융자산은 2,916조 원으로 이 중 457조가 노후 대비 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양대축은 건강과 돈으로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과 노후 재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의 최소 생활비는 월평균 177만 원, 적정 생활비로 평균 251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최소 생활비 수준으로 준비한 경우는 전체의 27%에 불과해 2,30대부터 조금씩이라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여의도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기관과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혁신벤처 유관기관이 추천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벤처기업을 위한 금리우대 전용 대출 상품을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연간 3천억 원씩 5년간 총 1조 5천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하는 3천억 원 규모의 보증서에 대해 0.6%포인트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KB금융그룹 계열사 간 유기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KB국잡을 통한 우수인력 채용연계와 경영컨설팅 등에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소년을 위한 진로멘토링 행사인 꿈꾸는 대로 시즌5 하반기 행사가 지난 12일 2화여고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꿈꾸는 대로에서는 UCLA 데니스 홍 교수와 산업디자이너 김영세 대표, 오중석 방송사진작가, 성균관대 최재분 교수 등 청소년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멘토 4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진로멘토링 꿈꾸는 대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형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해온 토크용 진로콘서트입니다. 5년간 전국 8개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 27명이 1만 5천 명의 청소년을 만나 자신의 경험과 직업의 의미, 역량 개발 방법 등을 소개해왔습니다. KB국민은행이 2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법률 핸드북을 만들고 출판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핸드북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해서부터 기국할 때까지 일하면서 겪는 법률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적인 생활법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핸드북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몽골 등 4개 국어로 발간됐습니다. 각 나라별 천부식 제작해 KB국민은행 외환송금센터를 통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또한 이 교재는 KB국민은행 사회공원 홈페이지에서 e-book과 QR코드 형태로 무료 제공됩니다. 매서운 한파로 온통 꽁꽁 얼어붙은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변에 온기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